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일은 그를 나눠주고 살며 나를 잃은 꿈을 숨겨고 사네 어떤 일은 그 몸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일은 남의 꿈을 뺏고 사네 다른 일은 그 몸 잊은 걸 아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그 손이 저마다 자리가 옳단 말을 하고 꿈이나 이런 거란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? 내 길은 누굴까? 나는 누굴까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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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